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. 난 오늘 밤 해외로 떠난다. 먼지 쌓인 캐리어를 드디어 꺼내봤다. 짐 챙기는 것도 막막한데 이 시국 여행은 준비할 것도 참 많더라. 헷갈리는 게 참 많았고 오랜만에 해외 영상에 설레이기도 해서 오늘부터 실시간으로 이 시국 여행을 전해보려 한다. 이 시국 여행 첫 여행지, 두바이 지금 해외여행이 오랜만이잖아요. 그래서 알아보니까 PCR 검사를 진짜 많이 받아야 될 거라고요. 한국에서 두바이 갈 때 72시간 이내 두바이를 한국으로 나올 때도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되게 알아보게 많아요. 한 번 쏙쏙 한 번 쏙쏙 한 번 쏙쏙 후원 한 번 쏙쏙 헤어장 파전 또 한 번 쏙쏙 이거 아프지 않나? 진짜 debe다 10일이넘게 못 보는데 저게야 저 간다고요. 뽀뽀 제거 청양고기 고정이야됨 손톱이나 붙여야겠다. 지금 아직 20분? 이따 나가야 딱 적당할 것 같아. 짠! 다 붙였어요. 불러도 오는 강아지가 아닌데. 안녕! 여기 옆 공항 도착했습니다. 이게 진짜 얼마 만의 공항이야. 근데 사람이 진짜 없다. 이렇게 통통 필수가 있나? 3시 30분에 garbik. 이렇게 사람이 잠을까? 아 9시 30분에 오픈하는 줄 알았는데, 지금 오픈해서 가보겠습니다. 가발이 과제만 가시나요? 또 인지하의 공사 교관 미만 과제, 아 네 잠시만요. 네. 안녕. 안녕. 타이틀 표지는 옆 좌석에 아무도 안 되시거든요. 아, 그래요? 만약에 다른게 되면 이게 되더라도 다음에 하셔서 비용 오세요. 아, 네. 땡. 감사합니다. 방금 이렇게 사켓을 받았는데요. PC 안에서 자지만 그냥 보여주면 간단하게 됩니다. 두바이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두바이 가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한국에서는 순종하게 됐고요. 여기 L이랑 K는 이렇게 카운트 있는 곳인데 여기 필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. 항공권은 3호토 호텔. 여기가 나오니까 아주 어두컴컴. 저희 스타벅스 일단 하나 열었고 저는 이제 라운지를 가보고 싶거든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라운지 연골 있나요? 다 닫았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10시거든요. 예상은 했는데 라운지 다 닫았고 앉을 수 있는 데가 롯데리아 밖에 없어요. 제가 힘들게 롯데리아를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밖에 엄청 서 있거든요. 실화인가? 저는 일단 게이트 근처 아무도 없는 곳에 왔습니다. 여기서 햄버거 먹으면서 작업해야지. 땡 끝까지 왔어요. 카드를 잃어버렸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카드를 분실해서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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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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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デ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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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팬 중에 한 명이 초대를 해 주시대. 그래서 진짜 이마리트 현지인의 그런 문화 식사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한국 관련된 동호회 그 친구도 약속을 잡고 있고 저 데려가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일정을 하나도 몰랐어요. 너무 좋네요. 일정이 고객으로 왔는데 일정이 이렇게 현지인 집까지 하고 유튜브 각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역시 든든하네요. 일단 저희는 한 잔을 먼저 사러 왔습니다. 호텔 그거 내는 용으로만 할게요. 호텔 그거 내는 용으로만 할게요. 호텔 그거 내는 용으로만 해 주시대요. 호텔 그거 내는 용으로만 해 주시대요. 호텔 그거 내는 용으로만 해 주시대요. 저렇게 그냥 둬도 안좋아요 여기는? 제가 너무 알뜸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보다 심한데? 저도 이러거든요? 아 그래요? 그리고 열은 안 나와 influencers 저도 좀 이런 편인데 여기는 그래도 되는구나 어? 나왔어. 영어로 해도 나와요. 아 그래요? 허니블리 아니 아니 누돈 누돈 아아 oh this one okay and dr and the honey blush welcome to the ring thank you oh really nice time just subscribe recommand 25여행 첫 여행지 goodbye the sky is just as blue it says if i'm stuck in yesterday when i'm thinking 감사합니다.